총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총송에서 열립니다. 겨울철 산악스포츠 꽂힌 총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총송 얼음골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산화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대회로 25개국 세계 최상급 선수 130여 명이 대거 참여합니다. 국내 선수로는 남자 난이도 부분의 세계 랭킹 3인 박희용과 여자 난이도 세계 5위인 신윤선 등 22명이 출전합니다. 난이도 경기는 18m 높이의 90도에서 180도 경사 빙벽을 주어진 시간에 오르는 방식이고 속도 경기는 15m 높이의 90도 경사의 빙벽을 최대한 빨리 오르는 경기입니다. 대회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 남녀난이도 경기 예선전과 속도경기 예선결선이 치러지고 13일에는 난이도 경기 중결승과 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얼음골에는 세로 63m, 폭 100m의 초대형 빙벽이 만들어져 최단 거리에서 관전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주변은 순백의 거대한 빙벽이 빚어내는 경관 자체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겨울 전통 먹거리와 얼음 썰매장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부터는 동장군이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